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숙소 어떻습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시는 당신 너무나 무서운 것. 지금 가는 곳은 누나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어떻게 이렇게 찾지? 맛집. 식도락 원정대 지금 주소에도 나오지 않는 그랩에도 나오지 않는 맛집을 찾기 위해 현지인도 찾지 못한다네. 지금 택시에 전화를 해서 얼마만 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랩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곳이. 진정한 맛집이군요. 공항이 30링이었잖아, 우리가. 다른 날 간다고 말씀드리자. 우리는 지금 맛집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맛집을 찾을 것인가? 메뉴 선정까지 1시간. 험나네, 험나네였어. 너무 험나네. 과연 조문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캤습니다. 키오보. 제가 가고 싶었던 맛집은 내일을 기약하며 밤이 너무 늦어서 호텔에서 추천해 주신 맛집 키오카노들에 왔어요. 한번 드셔보시죠. 음.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스고이? 음. 맛있네,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어. 우리나라 수제 어묵이랑 좀 다르게 좀 더 고소한 것 같아. 아내가 이래요. 참깬의 맛이 엄청 강한데. 그럼 청양고추 넣을거야?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매워요 매워요 이거야? 내 딸인가? 한국 라면 이거 아닌가요 지금? 한국 라면 하는거에요 지금? 좀 맵긴 한데 저는 좀 더 매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건 손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광고야 뜨겁다 뜨겁다 진짜 뜨거워 이노나는 안 뜨거운거에요 맛있는거면 뜨겁지 않아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딜리셔스 왜냐면 카메라 앞 디자인이 어떻게 뜨겁다고 했니? 저것도 먹어야 돼 여기 진짜 식당이 되게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되게 모던해요 중국식당 안갔대 말레이시아 음식인가? 말레이시아 식당 안갔대 이게 무슨 음식이냐면 말레이시아 수전된거? 호커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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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커푸드라는거는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결혼을 해서 나온 푸드인거 같은데 인디안도 섞였대요 근데 여기는 조금 차이니스에 가까운 호커푸드래요 하나로 23,000원 근데 우리가 진짜 많이 먹었어 저는 튀김도 2개 먹고 스냅 종류 3개 먹었고 그 다음에 탕 종류 3개 먹고 샐러드같이 보통 하나 먹고 야채 그래서 5,07가지 시켰는데 우리나라도 23,000원 23,000원 어우 되게 저렴하네요 너무 잘 먹었다 하나에 5,000원 5,000원 5,000원이고 스냅 종류가 1,000원 1,000원 1,000원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김밥천국 지금 뭐라고 있나요? 저희 커다란 롯띠 먹으러 가려고 그랩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나가 강추하는 곳이었어 결국 주소를 다시 찾아 어제 못갔던 그 숙소에서 또 멀리 떨어져있는 그 맛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롯디티슈가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원라인푸드트리뷰에도 나왔어요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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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이름이 뭐라고? 오리지널 페낭 카유 라시 칸다 워우 헨슨 여기가 지금 1시인데 3시 반에 롯디티슈가 가능하대요 그러면은 우리 2시간만 여기서 꺼낼까요? 뭐 대빙 대박 언니 미인계가 통하긴 해 누나 가서 직접 얘기해야 해 누나 가서 직접 얘기해야 해 그래 그냥 언니 이렇게 3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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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로티티슈를 먹으러 왔는데 천천 백력같은 천천 백력같은 천천 백력같은 천천 백력같은 롯디티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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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방문이에요 우와 진짜 커 진짜 끝내야 볼까 우와 맛있어 우와 우와 와.. 버터 봐 버텔 설탕 오케이 설탕 약간 그거 같아 하니 설탕 설탕 오케이 오케이 끝나 대박 와 진짜 크다 이게 진짜 크다 오오오오 오 마이 갓 제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는 아니 일곱 개 정도 되는 아아아아 오 내가 강사 틀었어 파괴의 신 파괴의 신 짜 짜 짜이 버터 넣는데? 맛있어 달아 어 언니 이거 그거 같아 맛있네 그 프랑스에서 먹은 페스츄리 먹어볼게요 맛있어 달달하고 페스츄리 빵 같아 간식인데 바삭바삭한 간식 진짜 맛있다 난 유네티네랑 페스츄리 난 인디언 맛만 맛있어 고소해서 그래 버터만 이거 맛없는 물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응 밑에도 맛있어 버터에다가 설탕에다가 우유에다가 꿀 넣었어 물가루인데 너무나 맛있는 거 진짜 맛있다 음 식감이 좋아 응 우리 이거 밥을 먹고 와서 이거 먹길 잘한 거 같아 응 오히려 디저트 먹네 디저트야 디저트 오우 손 끊지 말고 한 번에 먹어주세요 이걸요? 네 광고 광고 노린다 아 아 워터티슈 광고 아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지 아 오빠 나 귀여워 오빠 나 어? 그거 아니야 그거 마치 전남자친구 사진을 사진을 이누나가 전남자친구 사진을 은행가족 할 것 때문에 지금 그 맛이야 인간모생이야 아 나 너무 경박하게 웃어 아 흔들림 안 돼 흔들림 안 돼 오빠 잡아줘 나 너무 웃겨 전남자친구 사진을 먹는 것처럼 거의 다 왔습니다 흐見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잘하고 있습 흐흣 pantalla 아 자 아 아 아 지금 세 번째 남자친구까지 왔어요 흐흐흐흐흐흐흐 자 shelter 엑라 후way corona 형 왜 1 cómo 형 야 약간 예능축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웃겨. 쌍, 으, 힝! 낮에는 맛집에 갔었다면, 판매는 음악과 술과 노래가 있는 페나하플, 부아카몰바에 왔는데요. 그녀는 어디야? 그녀는 어디야? 그유 don't wanna give up, 그녀는 언어, 응원이와 이랑 она. 그녀는.. 아 wifeukk. 그녀는 τους 너 las que Sab them. additionally, 그리고acions 에어 샥 여기서 라이프BS 타이 syndrome 미안해하지만 네가 주라 헤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수도 무슨 날 죽어 봐 난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는 아프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웃어줘 네가 보기 싶은데 나의 머릿속에 미야도 그리지 않을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침착이 되어 빨갛았고 시원한 땜에 힘들었니 아무 데나 받는 너 아무렇지 않은데 널도 지우지 못해 아무렇지 않은데 나를 누르고 난 그리지 잘 만지연길 수 없니 차가운 성독하지 마 여전히 나를 느낄 수 있지만 너를 불렀는데 나를 불렀다고 받으러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아무렇지 않은데 추억이 나 우리께 여름 나의 내 입 좀 그 다음 Jonah 갈아 Bohm 우리 사랑하는 상대방 우리 사랑하는 상대방 우리 사랑하는 상대방 아뜨려 우리 사랑하는 상대방 It's good! It's good! Can I take you back to it? 3, 2, 1